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의 죄인들을 심판받을지어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. 미니언들은 가장 좋은 성당이 생성되었습니다. 이케아! 체후의 심판자! 희망은 약자들의 관상에 불마하나? 여긴 정말 꿈을 다 즐겨주마 ㄷㄷ 이 시각 세계가 멸망한다. 퍽퍽퍽퍽퍽 PhD 인간의 부패는 여기서 끝내주마 헛되이 의미를 찾아 헤매는구나 죽읍 힝힝 이때는 여기서 끝내주마 암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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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어허 헛된 구원을 바라지 마라 내가 안전사님 내가 안전사님 하아 저들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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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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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내부는 거다 언제나 내가 앞장선다 감사합니다 폭풍에게 잠이란 놉다. 어리석은 자들의 천국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꽃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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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석은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아 아 아 으 응 어 으 이번엔 빛과 빛의 영업이 좋더라구요 그래도 피곤이 흘러가요 그러면 아까보단의 유명한 인형을 비교할게요 보은 연기만 낮은 그리스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만 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의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. 제압되면 전성의 존재를 건드릴생각은 마라 전성의 존재 으아이... 아군이 다 찝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비쌌한 전체들이... 건반지구나... 퍽퍽퍽 이어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